포항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체낙여선 주영호가 파도에 떠밀려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일본 수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항 해경에 따르면 주영호는 사고 해역인 포항 호미곤 앞바다에서 계속 남동쪽으로 표류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진입했으며 해경은 일본에 주영호 표류 사실을 통보하고 경비 함정을 붙여 근접 감시 중입니다. 해경은 주영호 침몰과 일본 수역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예인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예인줄이 4차례나 끊어져 실패했습니다. 주영호는 지난 10일 오후 포항시 호미곤면 동쪽 21마일 해상에서 홍콩선적 대형 화물선과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주영호 탑승 선원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합니다. 수영호는 지난 10일 오후 포항시 호미곤 감사합니다.